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들 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제 한 번 방송 내보냈습니다마는 못 보신 분도 계시겠고 그다음에 참 한 분이 작성한 자료가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도 줄고 선거인 수가 4,003명 줄었습니다.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0.8% 투표자 수도 17,278명이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마이너스 6.6% 투표율도 얼추 3% 줄었습니다. 그럼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어드는데 당연히 뭐죠? 사전 투표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4만 1,704표 58.2%가 증가하고 거소 투표는 251.3% 844명이 증가한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가짜 거소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더불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서 압승한 그런 선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게시판에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난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과 죄성. 선거인 수는 줄었다. 4,003명으로. 투표자 수도 줄었다. 17,278명으로. 투표율 줄었다. 마이너스 3%.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4만 1,704명이 급증했다. 159.2%. 거소 투표자 수도 844명. 251.3%가 급증했다. 이런 일은 선관위주도 사전 투표자 수 부풀 리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 투표자 수와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왕창 늘려서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이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준 부정선거였다는 말이다. 제야 전문가 선거 데이터 분석은 선관위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 부풀린 다음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만 7,473표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더불당 아니 이걸 가운데 전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부정선거였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선거 부정 문제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야 임기를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제부터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참 정권을 빼앗긴 지에 선관위가 정해주는 선거결과에 따라 살아야 되니 말입니다. 정말 양심불량인 인간들과 함께 뭐같은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답답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아마 임기를 마칠 겁니다. 본인이야 크게 타격을 입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큰 폭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이 침묵한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조가 있었든지 계약이 있었든지 아니면 약점이 코를 깨었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이유 없는 그런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도 이렇게 이름대로 무자비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처럼 깔아뭉개겠으니까 그냥 은 없거든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은폐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이것을 깔아뭉긴다는 이야기는 맹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깔아뭉길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사이에 약조가 있든지 계약이 있든지 거래가 있든지 아니면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코를 깨서 약점이 잡혀있든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토하지 않는 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그만이다는 거죠. 김기현 씨도 땅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부자고 하니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너희들은 나가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공 박사가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현재를 분석해 가지고 일정한 가정하에 미래에 대한 추론이나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이름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인 정부 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 안 돼가 여름 실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의 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눈치를 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하고 싶은 생각은 쿡 찍어 가지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이나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처럼 화끈하게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가지고 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선자로 만들고 한 곳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였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는 역대 선거 조작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입니다. 이 선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어 나서 한 1년 5개월 만에 실시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조작 세력들이 대내외에 권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역대 사상 여러분들 최악의 부정선거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대표는 좀 견명적 어떤지 무슨 당정세신 민심수용 이렇게 해서 무슨 혁신위원회를 암이 여러분들 퍼져나가는데 감기약 먹는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기꾼처럼 내 눈에는 보인 겁니다.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인 겁니다. 암이 걸려가 여러분들 암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인요한 씨를 데려다가 뭡니까 그냥 뭐죠 예 아스피린 먹고 있는 꼴인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 그럼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 정도 여러분들 7.46% 정도 여러분들 업시키게 되면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헌선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이 끝났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 방송을 한 번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완전히 대표를 해가 개헌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선이라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체제가 여러분 수십 년이 될 때 수백 년이 될 때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불당 내의 핵심 세력들은 이제 다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연구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아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을 그냥 팔아먹은 거다. 일당 지배체제에 그냥 넘겨버린 거다.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7.49%를 올렸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뻥튀기를 할 겁니다.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선관위가 발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역대 선거 사상 가운데서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만큼만 조작을 하면 바로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느냐 7.49%를 올리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37,473표의 가짜 투표자 수를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총선에서 하게 되면 경합지구는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240만 표를 전국에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240만 표를 총선은 여러분들 대개 천표 2천표를 하면 당나게 결정됩니다. 240만 표 여러분들 분포가 되게 되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200석을 거뜬히 넘기는 겁니다. 지역구만 해가 여러분들 200석을 거뜬히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개헌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애통해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다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여당이 국힘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실행들한테.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냥 개떡이죠 개떡.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대한 거의 선거 사기 실행들의 아가리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나라가 백성들이. 이 심각한 이 위중한 상태를 많은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무관심하고 지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어떻든 저로서는 다른 일반 시사주제하고 함께 선거 주제를 좀 균형 잡히게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룸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데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내일 방송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떻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을 배속까지 이렇게 파헤친 도덕놈제 시리즈가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정권 을 박탈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한국 역사에서는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이릭을 했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각성해서 자기 권리를 찾고 나라가 빼앗기는데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유튜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윤화님께서 우파 유튜브들도 부정 선거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선거 부정을 언급하게 되면 일단 유튜브 채널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채널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들도 부정 선거 모르겠다. 200승만 하면 된다. 200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50-60석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저때 감으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병호tv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마는 참 잘 쓴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가 여러분 께서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